제자분이시죠. 수고하셨습니다. 아까도 인사로 말씀드렸다시피 노래강사 지도선생님이십니다. 아, 마침까지는 뭐 크게 이렇게 많이 활동하지 않지만 그래도 수원하고 동대문구고 이렇게 해서 안양 등질해서 한 4군데 선생님도 다니고 계시면서 가수가 되기 위해서 저희들을 받아서 이번에 일본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한 번 한국만 시간을 가져도 한국만 오늘만 같아라 하는 불가풍의 명란하고 경쾌한 음악 무더풍입니다. 그럼 우리 장현 씨 노래를 들으면서 들어보셨습니다. 장현 씨를 모시게 되었습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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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모든 분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건강하시고 우리 선생님 아무래도 앞으로 큰 영광이 있기를 이곳을 통해서 저희 소원한 바위입니다. 제 노래 오늘날과 같아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손을 보이는 날입니다. 일단 네, CD도 있으니까 한 분씩 잊지 마시고 챙겨가세요. 첫 손을 보이는 날입니다. 첫 손을 뵙고 싶습니다. 첫 손을 뵙고 싶습니다. 첫 손을 뵙고 싶습니다. 첫 손을 뵙고 싶습니다. 고도 말고 지도 지도해 내 맘대로 하려하더니 한때 너의 내 품을 전부 구비할 게 있던데 아기 쉽게 살아있어 위해 하던 힘이 될만 거쳤네 눈빛을 더 헤이 헤이 아기 쉽지 눈빛을 더 헤이 헤이 아기 쉽지 너도 말고 지도로 너도 말고 지도해 오늘 날 만나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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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ashboard 오늘 날 만나봐라 같이 ucz & 노래 뭐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